아 스네이크 스네이크 5 어 어 어 죽이네 한 거 더 한 거 하죠 한 거를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구요 어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이제 좀 드려야 될 선물이 있어서 잠깐 침사추위 갔는데 고객님 사람이 엄청 많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막 도로도 통제하고 그랬는데 어 어쨌든 이런 바쁜 날에 밖에서 누구를 안 만나도 되니까 저는 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좀 여유롭게 집에서 이제 밥 먹으려고 아까 테이크아웃도 좀 해왔는데 처음에는 좀 특별한 음식을 먹을까 또 고민을 했거든요 왜 그냥 크리스마스 니까 근데 굳이 굳이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한 거에요 그래서 그냥 덮밥 사왔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맛있겠죠 네 오늘은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특별할 건 없구요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샤워하다가 배달이 와 가지고 내려갔다 왔는데요 원래는 좀 좋은 거 시켜 먹고 싶었어요 왜냐면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근데 굳이 또 좋은 것도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거 인스턴트가 아니라 뭐죠 패스푸드를 시켰습니다 다행히 배달 쿠폰이 무료 배달 쿠폰이 있어가지고 시켰구요 이렇게 주네 휴지랑 숟가락이랑 맥너겟 소스 그 다음에 빨대 이렇게 줬구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빅맥 너겟 4개랑 닭다리 제로콜라 이 배달 앱으로 시키면 맥도날드에서 그냥 사먹는 것보다는 조금 쌌고 아까 말했듯이 배달비도 무료여가지고 이렇게 시켰구요 이거 패스트푸드 몸에 안좋죠 그래서 제가 시킨 이유가 올해가 이제 올해까지 오늘까지만 딱 먹고 내년부터는 안 먹으려구요 누가 먹자고 하면 먹을 거예요 누가 먹자고 하면 먹지만 저 혼자는 안 시키는 걸로 이렇게 올해 다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저것 써봤는데요 2024년도는 좀 열심히 살아야죠 시간이 아직 11시인데 자려고 합니다 뭐 새해 넘어가는 거 봐서 뭐해요 그냥 자야지만 스네이크 스네이크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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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 다음엔 2개 2개 4개 1개 3개 3개 1개 주말 지금 일 끝났는데 주말이니까 사람 많잖아요 어디 가든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이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는 뭐 외식하는 손님이 얼마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 없어야 될 텐데 막 시끄러운 소리는 안 들린 거 보면 아이고 많네 아니다 얼마 없다 이 정도면 주말 치고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뭐 국밥이네 저분 옆에 분 먹는 거 똑같은 거 먹어야 되겠다 어 죽이네 우선 재료는 제가 좋아하는 두부 두부 들었고요 돼지고기 그리고 각종 야채 뭐 통생강 글쎄요 맛은 건강한 맛? 적당히 간은 있는데 특별히 뭔가 맛이 강하진 않아요 아 너무 시원하네 근데 아까 고기 먹었을 때 고기에 간은 좀 돼 있어 가지고 적절히 고기도 씹어주면 딱 간이 딱 맞는 정도? 귀찮으니까 한 번에 그냥 밥 말아서 그러고 보니까 쌀이 한국식 쌀이에요 여기 원래 중국은 그 약간 안 남미스러운 거 쓰는데 여기는 한국식 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이노웨이 가르침을 다시 읽고 있는데요 2013년 어 2013년도에 저는 세이노웨이 가르침을 이미 읽었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책을 읽었는데도 여태까지 1억을 살고 있다는 게 꼭 좋은 책을 읽는다고 뭔가 바뀌지는 않는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읽으면서 또 깨닫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홍콩에서는 티 시킬 때는 무조건 아이스레몬티나 밀크티를 시켰는데 요즘에는 이 똥카페에 빠졌습니다 맛이 약간 더위 사냥 살짝 녹아서 남은 국물 먹을 때 그런 맛이에요 찍어 먹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안 되는데 어 이거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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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콜드 원 어떻게 보면 커피같이 생겼는데 한국 한국 한국어 어 본인 지와 스피드 이제 펜 이스 오빠 강화의 한국어 으 으 아 사안성 버슈 한걸 어 3 왜 그 거의 한거 더 말이야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나? 중국어른? 중국어 중국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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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약간 쓴데 이 시럽을 넣으면 맛이 좀 괜찮습니다 이거를 넣으면 좀 달콤해요 중국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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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까지 무료배달 쿠폰이 있어서 썼습니다 음식 가격도 원래 74달러를 59달러에 할인해 준다고 해가지고 좋은 기회 같아서 썼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7층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켰는데 사실 올라갔다 내려오기엔 그래가지고 앞으로 14분에서 24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해가지고 다행히 책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책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고우? 소니 소니 고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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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따로 있네 이게 제가 좋아하는 건데 탐짱 한번 시켜먹었어요 피클이랑 돼지 다진 고기거든요 이거를 찍어먹는 건 맛있는데 어쨌든 젓가락 안 넣어졌네 보통 탐짱에는 자기가 그 재료를 정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정해져 있는 거 재료가 정해져 있는 걸로 골랐고요 대신에 가격이 조금 할인된 가격일 거예요 두부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국물 빨아들여서 맛있는 거 그러면 이런 고기들 어 돼지 간 돼지 간 뭐 어묵 이거 오뎅 아니면 오징어 숙주 대 쪽파 뭐 많아요 탐짱에는 매운맛을 자기가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매운맛으로 했습니다 자글 소자에다가 매운맛을 했는데 처음 왔을 때는 가장 큰 매운맛 따이라 그 이상도 있긴 한데 따이라 그런 걸로 먹었었는데 그게 좀 힘들어서 어느 순간 쫑라로 먹게 됐거든요 근데 쫑라도 이제 힘들더라고요 홍콩 살면서 입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음식 배달해서 먹으면 장점이 뭐냐면 탐짱에는 술이 없거든요 술이 없는데 이거 제가 저번에 친구랑 먹다가 남은 건데 술이 없는데 저희 집에는 술이 있습니다 거품을 만들어 줘야지 밑에 있는 탄산이 안 날아간다고 하네요 아 좋다 음 음 음 좀 매운데 맛있어요 저는 홍콩 놀러 오시면 맨날 카욕기 거기 가지 말고 거기 가봤자 맛은 있는데 맛있다 맛은 있어요 카욕기도 근데 진짜 로컬들이 가는 데는 오히려 이런 체인 레스토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탐짜리 추천합니다 카욕기 가면 중국산이나 한국산 밖에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 혹시나 로컬의 음식이 먹고 싶으신데 로컬의 음식이 먹고 싶은데 카욕기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저는 음 카욕기 맛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도 예전에 친구한테 배운 건데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제 얼굴만 잡네 이렇게 내 얼굴 좀 그만 잡아라 아 너무 맛있다 아 집이 좁아 가지고 카메라 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있는데 네 네 네 이제 저도 밥 먹으면서 식사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아직도 재료가 많이 남아 가지고 하 하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받은 맥주에요 아이콜 중독 아닙니다 집에서 막 맥주 사다가 먹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 다 그냥 받은 거니까 먹어 치워야죠 먹어 치운다는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받은 거니까 감사히 먹어야죠 이거는 이제 홍콩 로컬 맥주인데 뭐 오시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것도 맛이 한 네 다섯 가지 정도 됐는데 가격은 좀 비쌉니다 이 조그만 캔이 한 20달러 30달러 했던 거 같은데 홍콩 다른 맥주에 비해 비싸다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싸게 사면 6달러 7달러면 샀던 거 같고